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국기독신문 2020년 7월 27일자 기사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고신교단 부천 모교회의 사건입니다. 고신 A노회가 임시노회를 통해 C교회와 관련된 모든 고발권과 진정권을 총회 재판국에 위탁하기로 지난 7월 6일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양측 즉 C교회 단임 목사 측과 반대측 양쪽의 모든 진정권과 고소고발권이 총회 재판국에 접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측의 건들 중에서 그 C교회 단임 목사 건에 관한 것만 총회 재판국에 접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총회 재판국 석의가 노회 석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노회 석의가 전화를 받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 석의가 노회장과 직접 통화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 총회 재판국 석의는 노회의 결의가 뭐냐라고 물었고요. 노회장은 모든 고소고발 진정권 포함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소고발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회 자체 차원에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양측에서 올라온 모든 고소고발 일체를 총회 재판국에 위탁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답변인 것입니다. 이것은 노회장의 답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유권해석적 답변입니다. 자 이후 석의가 아니 그러면 왜 단임 목사 건은 빠져 있느냐 이 건은 종결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노회장 답변이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가 허위 사실이면 목사 측과 노회 측이 명예훼손 소송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의 고소를 통해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사가 잠정적으로 팩트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회장은 단임 목사 건이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이것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자 총회 재판국 석의가 그러면 의도적으로 뺀 걸로 해석될 수 있어. 어? 그러면 노회장 골라내죠. 자 이렇게 대답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노회장이 노회 석의에게 빨리 접수시키라고 지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 노회라는 것이 아주 웃기게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종결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임 목사 건을 빼서는 안 된다고 지금 노회장이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노회 석의는 무슨 용관이 통비합니까? 아니 이 총회 재판국 석의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종결된 것도 아닌데 위탁 판결을 해놓고 말이야 장난해? 왜 안 올립니까? 이 노회장에게 당신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거 빼면 이거 곤란해질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야 돈과 권력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교회 재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세상법의 재판보다도 못한 이런 주먹구구식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내용인즉 노회의 석의가 일이 있어 이번 사건 접수를 기소위 석의에게 맡겼는데 참 여러 가지 하죠? 노회의 석의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가 그렇게 공사가 다 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노회의 석의쯤 되면 재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총회의 재판에 고소 고발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이렇게 초미의 관심이자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의 장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를 일이 많아가지고 기소위 석의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어떻게 일이 돌아갔는지 그럼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더 웃긴 건 그겁니다. 기소위 석의가 단임 목사 건에 대해서는 빼고 접수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월권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단임 목사 측으로부터 기소위 석의가 무슨 뒷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배임 행위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목사 반대 측 지금 원로 목사가 음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냥 이런 보통의 성도들이 지금 울분에 가득 차이는 이 사건 측 이쪽 개혁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배임으로 고소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접수했다고 한다 그러면 막말로 이쪽은 지금 부목사님의 면직 문제가 걸려있어요. 단임 목사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성도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부목사님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서 본인이 확인을 했다가 깜짝 놀랄 장면들을 발견한 겁니다. CCTV에 나와 있는 그 목사의 행동이라든가 그 여 전도사하고 그 교회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나타나 있는 여러 수상한 행동들 그 둘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차 안에 서로 남들이 볼까 봐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차를 탄 다음에 다시 쭉 돌려가지고 CCTV 사각지대를 찾아서 차를 몇 번이나 들이뺐다 이리 뺐다 하면서 집어넣는 장면들 저런 이런 내용들 전부 부천에 있는 저희 지인에게 전부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장면들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장면들을 눈앞에서 확인했던 그 부목사의 충격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목사를 지금 무슨 뭐 단임 목사 제대로 안 섬기고 해서 그런 괘씸죄를 가지고 면직을 시키겠다고 지금 고소 고발권 올려놓은 데다가 심지어 단임 목사를 음해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가 배후에서 사주를 했다라고 하는 이 교사죄로 지금 원로 목사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고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자 전도사하고 차 안에서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하고 발뺌을 하면서 빠져나간 단임 목사 것만 지금 고소 고발권을 뒤로 뺐다 기소위 서기가 목사와 기소위 서기 사이에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전화가 잠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위의 이름으로 접수한 자체도 불법이지만 노회가 결의한 내용을 어떻게 기소위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접수하는지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 측이 확실하게 이거 단도리를 좀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총회 재판국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도 무슨 논간을 어떻게 부를 줄 알겠습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슈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